오늘 죽어도 힘써 싸운다 불태면 와봐라 다늘도 우리 편이라 끝까지 싸우자 부담을 위해 부담 전역으로 나라 정치에 나아갈아가는 거지만 전파 정치의 정권 권재위에 도와내자 불안해져 불안해져 전시가 대고의 질의 여행 중이란 합격할 수 있으라고 진출 방안하고 있는 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정과 세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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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양당대로 가면 연동형 위대기 때문에 공군장법을 동파시키는 국회는 성당 잘 받아라 대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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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적불리 세력 마직 텅덩세가게 자려되지 말고 자유민주의 노안은 저국기로 하라며 우리 노안한 사업체 자유대한민국 제켜내자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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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진 선동으로 국민들의 눈방이를 맞고 있는 얌여활리는 적극 물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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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주자 척굴 선동으로 사기 탄핵시킨 유ог는 박근혜 대통령 적극 적극 ders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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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되어 중소장이 간량한 근로자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자파 독자 조건 권장이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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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청년수당 각종 복지 혜택으로 여러분님의 책을 불리는 복지 포클리즘에 속지 말고 깨지로나 우리 교화단과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나라를 망북으로 이끌었던 세기단의 옛적들과 갈보 사연을 했다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전환하자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기 법 중단하고 자파 독자 조건 권장이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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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단까지의 도망감인 부서우리의 반력으로 하여운 인생을 파악했으며 독특작법을 통과시 국제자 이분이 사는 육각 탑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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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롱적으로 육각을 탑재를 갖게 혁ta 조건 권장이란 퇴진하라 lira 옆집тор 요илли야 돌by건 국제자 이분이 사장님이 심 andere dram 작은 부서우리 恕 리 soph ician 소 사연 low low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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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이야 아 이슬같이 깊게 죽으리라 성북 depressancy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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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